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에 앞서 간단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주송화TV는 북한 상황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해외를 겨냥한 단편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게 된 동기가 북한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국제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와중에 탈북민들이 직접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과 북한 실정을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시작했고 계속 만들 예정인데 촬영을 할 장소가 여의치 않습니다 사무실도 좋고 창고도 좋고 마당도 좋으니 서울 경기권에서 촬영 장소를 몇 시간 제공해 주실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작비 측면에서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10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은 전세계 사람들이 볼 영화 영상에 이 영화는 누구누구의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라고 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만든 단편 영화는 전세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연락 주실 이메일과 후원 계좌는 영상 아래 공지 댓글로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북한 체제는 민중 봉기, 구태타, 암살 이런 것으로 무너지기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중국이 절대 북성을 멈추지 않아서 대량 탈북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들에게는 희망이 없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북한 체제가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지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북한 체제의 가장 큰 위기는 김정은의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는 배, 타는 배가 아니라 이 배 말입니다 즉 김정은의 건강이 북한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김정은은 만 36세, 우리 나이로 37세입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건강이 상당히 나쁩니다 저는 김정은의 건강을 정말 유심히 보는데 매년 팍팍 늙어가는 게 보입니다 피부와 입술은 점점 더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고 볼살은 처지고 코 옆 팔자 주름과 입꼬리 주름까지 매년 더 깊이 패어갑니다 몸무게도 2010년 9월 막 등장했을 때는 90kg 정도로 추정됐는데 10년 새 50kg이나 더 늘어나서 140kg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정보 당국은 2016년에 김정은 몸무게가 130kg이라고 추정했는데 4년 동안 10kg 더 찐 것으로 보이는데 목선도 사라지고 저게 사람 얼굴일까 싶을 정도입니다 저번에 백마타고 백두산 간 영상을 보니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눈 쌓인 길을 걷다가 바닥에 풀썩 주저앉아서 어깨가 이렇게 들썩거릴 정도로 거칠게 숨도 몰아쉽니다 여기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키를 170cm 정도로 보는데 몸무게가 140kg이다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이 정도면 당뇨병과 심장병, 고혈압, 통풍 이런 병에 걸렸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만 해도 몸무게가 70kg대 중반인데도 당뇨병과 통풍을 주의하면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통풍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예전부터 발을 쩔뚝쩔뚝 거리며 다니는 것이 포착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통풍의 고통은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얼굴에 식은 땀을 막 흘리는 모습도 몇 번 목격됐습니다 통풍과 당뇨는 거의 한 세트입니다 둘 다 술과 기름진 음식을 너무 먹어서 생기는 병인데 뱃속의 내장지방, 즉 곱이 너무 많으면 걸리는 병입니다 당뇨라는 병은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보통 당뇨병에 걸리면 10년 뒤쯤부터 합병증이 옵니다 합병증은 급성 합병증과 만성 합병증으로 나누는데 저혈당, 고혈당, 막막병증, 신장협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심혈관 합병증입니다 당뇨병 환자 사망 원인의 50 내지 80%가 뇌졸중, 심근경색증, 동맥경화, 말초혈관 막힘 이런 걸로 죽습니다 더 문제는 김신의 집안이 유전적으로 심혈관이 나쁘다는 데 있습니다 김일성은 심근경색으로 죽었고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죽었습니다 김정일이 바로 당뇨에 걸렸다가 합병증인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가 겨우 살려냈지만 3년 더 버티고 죽은 경우입니다 김정남도 암살되긴 했지만 몸을 보면 아마 심혈관 계통으로 빨리 죽었을 겁니다 이건 유전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최후의 의사들도 막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관리를 잘하면 합병증을 연장시킬 수는 있는데 그러자면 열심히 운동하고 술과 기름진 음식을 멀리해서 뱃살을 빼야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의 배는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2016년 4월에 북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밤새 프랑스 보르도 와인 열병을 스위스산 에멜탈 치즈와 함께 먹어서 오늘은 술이 잘 안 받는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몸에 하룻밤에 와인 열병식 치즈랑 같이 마신답니다 제가 김정은이가 날씬해지면 아 드디어 관리하는구나 북한 체제 좀 오래 가겠네 하고 생각하겠는데 점점 더 뚱뚱해지니까 아 쟤는 아직도 와인으로 포금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배가 점점 나올수록 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김정은이가 점점 비만해질수록 북한 체제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100kg이 넘었다고 추정된 게 2011년입니다 대략 이때 당뇨 왔다고 보면 합병증이 온다는 10년을 더하면 2021년입니다 당장 내년입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이 통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매년 커지고 있는 김정은의 이 배 김정은이 몸속에 품고 있는 이 시한 폭탄이 언제 터질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가 죽으면 김정철이나 김여정 둘 중 하나가 정권을 넘겨받겠죠 그러나 얼마 못 버팁니다 4대 세습이 불가능한 이유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이가 앞으로 10년 안에 죽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우리는 2020년 올해부터 함께 카운트다운 해봅시다 하나 둘 셋 하고 말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